다음 곡은 다음 곡은 여자춤 갈까요? 남자춤 갈까요? 여자춤 여자춤 다음 곡 그러면 약간 삼콩 발랄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속을 여자살이라고 아까 소개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한가운데 28살이 귀여운 척하고 사랑스러운 척하면 진짜 창피하지만 열심히 공연하는 거니까 아기 예쁘다 하면서 웃으면서 봐주세요 슬쩍?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어디 한번 재룩초 뿌려볼게요